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감감무소식인 SRT 전라선 개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남해안 철도를 고속화로 바꾸면 혈세 4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. 개통 3년째를 맞는 SRT는 서울과 전주, 여수를 잇는 전라선 노선이 없습니다. KTX의 전라선 이용률이 주말의 106%에 이르는데도 SRT 전라선 노선이 신설되지 않는 이유가 논란이 됐습니다. 남해안 철도 구간 중 유락의 일반 철도로 건설되는 목포 순천 구간을 전철화해야 한다는 지역도 제기됐습니다. 전철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하는 것이 추가 비용이 400억이 절감이 된다. 예산 절감이 400억이다. 그리고 공기도 2년이나 단축할 수 있다. 이 밖에도 경제 효과가 43조 원에 이르고 일자리만 33만 개를 장출할 수 있는 목포 제주간 해저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사전 애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.